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요. 추천 대상 학생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목이요. 문제 접근의 원리잖아요. 학생들의 가장 큰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뭐하냐면 아주 많은 학생들의 오해가 영어라는 게 단어만 외우면 된다고 정말 오해하는 학생이 너무 많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성적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그걸 구문독해라고 하잖아요. 의미 단위별로 있는 거. 자기가 문장 문장 해석하면 수능 때 시간 안에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떡하죠? 정말 점수 안 나올 겁니다. 뭐냐면 영어라는 건 딱 삼박자예요. 어휘 되고 해석되면 그 다음에 뭐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선생님들이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분명히 들어봤고요. 어디선간 들어봤습니다. 근거로 문제 풀어라. 이거 분명히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고1 학생인데요. 선생님 얘는 답 왜 안 되는데요? 이런 내용 나온 적 있잖아요. 이게 학생들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이에요.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지문 안에 어떤 단어를 아니면 어떤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얘는 답이 왜 안 되냐요. 그게 대입학 주제 파트였거든요. 자 뭐냐면 문장 문장 문장을 해석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결국에 물론 이게 내신까지도 같이 공부가 되는 건데요.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시험이에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라. 너 왜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에 자기 혼자 이거냐고 고생을 하냐. 그게 바로 뭐예요? 근거로 문제 풀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 할 때는요. 크게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된다는 전제 하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줄거리를 놓치지 않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흔한 케이스 뭐죠? 중간쯤 읽다 보면 또 뭐야?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지? 이때가 흔히 발생하죠. 왜요? 위에 눈으로 읽거나 구문독회를 하는 학생들은요. 한 중간쯤 가서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자기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나중 걸 찍습니다. 자 우리 문제 조건의 원리가 그걸 없애는 강좌입니다. 줄거리 키워드 잡기. 두번째 근거로 문제 풀기. 근데 앞에 베이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요. 이거 고3 기준의 베이직이에요. 고1 고2 기출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3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하는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얘야 너 수학인데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오는 문제도 못 푸는 아이가 무슨 고3 문제를 푸냐? 똑같단 말이에요. 영어라고 하는 게 이제 등급이 고3 기준으로 낮은 학생 고1 고2는 무조건 듣는 강의고요. 고3 학생 중에서 자기가 등급이 4등급 이하에요. 고1 고2 기출문제도 다 거의 맞을 정도가 아닌 학생이 무슨 EBS를 공부하고 무슨 수능을 공부합니까? 그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 조건의 원리 이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 5편은 첫 번째요. 키워드 잡기에요. 자 국어 문제 풀 때는 키워드를 잡잖아요. 안 그러세요? 국어 할 때 키워드 안 잡으면 점수 안 나올 텐데요. 눈으로 쑥 읽고 3문 찍나요? 이거 문제 못 풀 텐데요. 영어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는요. 아까 제가 학생들의 오해를 말씀드렸죠. 눈으로 읽는다던가 눈으로 읽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에요. 완전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잘하던지 아예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학생은 막 끊어 읽고 묶어 읽어요. 그거 하면은 점수가 나오나요? 아니요. 국어랑 똑같습니다. 필자가 문장 문장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의도를 키워드를 잡고 따라가야 글 전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주제문 찾기에요. 제가 장담 드리는데 우리 9강에 9강짜리 강의거든요. 좀 짧죠? 그래서 9강 내내 연습하는 거 딱 2개입니다. 모든 글에 우린 줄거리 잡는다. 다시 말하면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한다. 9강 내내 또 9강 내내 하는 연습이 주제문 찾기 연습이에요. 제가 이건 약속드립니다. 우리 강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워크북 문제 풀입니다. 내가 주제문을 스스로 찾지 못한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9강이나 수업을 했는데 어떻게 주제문을 자기 혼자 못 찾습니까?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장이라고 해도 주제문을 찾아낼 수 있게끔 만드는 수업이 우리 수업이에요. 그러면 문제 풀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 안에 필자가 의도한 대로 문제를 정말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답을 지울 때요. 제가 아까 고1학생 언급한 적 있죠? 선생님 얘는 답이 왜 안 되는데요? 이게 나온 적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제문을 바탕으로 푸는 겁니다. 근거를 바탕으로 오답을 지워내면 어디서 나온 적이 있다고 해도 부연 설명이나 예시에 나온 내용은 선제 요양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냥 도와주는 놈입니다. 주제문을 바탕으로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 조건의 원리, 베이직 버전은요. 전체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이 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난도 유형이고요. 설명하기 전에 일단 추천 대상 학생 먼저 설명드릴게요. 고1, 고2 학생들은 전체입니다. 보나 마나 고1, 고2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그냥 구문도 캐하고 있는 공부 아니면 단어 외우는 공부 더 심각한 건? 아니 공부를 안 해요. 더 심각한 건. 그게 일반적이에요. 문제 푸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풀 때는요. 단순히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휘되고 해석되는 게 기본 바탕이에요. 줄거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키워드를 놓치지 않으면서 주제문을 찾고 오답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할 거고 고3은 어... 자기가 70점 완전 극초반이야. 아니면 60점대 이항 거야. 4, 5등급은 고3 거 먼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돼 있는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를 먼저 합니다. 고1, 고2 거에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고3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3은 3등급 초반 이하라고 하는 게 아 제가 항상 선생님 70점 초반 60후반 왔다 갔다 해요부터 그 밑에 모든 학생입니다. 어... 참고로 2등급이나 고3 기준으로 1등급, 2등급은 당연히 들을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베이직란 말이 없는 문제 접근의 원리로 곧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강의일은 12월 초에 교재와 완강까지 된 걸로 보실 텐데 어쩌면 11월 말로 좀 땡겨질 수는 있긴 합니다. 자 제가 지금 11월 중순에 지금 이걸 찍고 있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늦어도 나오는 거 확실해요. 그 다음에 강의 수는 총 9강이고 약 45분 9강 내내 우리가 빡세게 연습하는 건 절대 줄거리 놓치지 않는다. 키워드 잡는 연습한다. 아무리 해석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나와도 글 놓치지 않는다. 이 연습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 주제문 찾기예요. 말씀드렸죠? 나랑 9강 수업하고 나서 자기 혼자 제가 처음 보는 글의 주제문을 못 찾는 학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강의 내용은 이거예요. 딱 이 내용을 우리가 수업할 겁니다. 빈 순삽은 없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은 오재원 오답 제구의 원리에 있거든요. 그건 따로 뺐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난도 유형이다 보니까 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대입학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시면 40번의 요양문 그 다음에 35번의 무관문 모의고사 30번의 밑줄 어휘 장문독회 41번 42번 그 다음에 21번에 해당하는 밑줄 의미 파악 그 다음에 장문독회 43, 45 뭐예요? 빈 순삽을 제외한 학생의 난이도에 있어야 하는 모든 유형입니다. 자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입학 아마 대본학생들이 그냥 대충 느낌으로 풀었죠. 대충 얘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지만 자기 혼자 틀릴 때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맞았다고 해도 둘 중에 하더라도 막 고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얘는 왜 아니지? 그게 왜 그러냐면 수능은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된다고 말을 했죠. 대입학하고 40번의 요양문 밑에 박스 주제문이에요. 대입학 문제와 요양문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주제가 뭐니? 주제문 찾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모의고사가 한 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문장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글은 일단 소재는 중요합니다. 첫 문장 결론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장문 찾는 연습 그다음에 주장문 찾는 방법 설명하다가 얘기했어요. 또 오해하실까 봐 얘기할게요. 나 가운데 읽지 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읽을 겁니다. 한 번만. 대충. 대충 의미의 문제 아세요? 대충 이런 말이구나. 줄거리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게 근거 파트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그러니까 대입학 풀 때 선생님 거기 나온 적 있는데 걔는 왜 안 돼요? 학생들의 문제점 얘기할까요? 나 읽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수업할 때 읽습니다. 당연히. 줄거리만 따라갑니다. 힘 빼는 자리예요. 오로지 문제 풀 때는 소재, 주장, 결론으로만 푸는 겁니다. 그럼 오답 다 지어집니다. 그래서 대입학과 요양문이 물어보는 건 주제가 뭐니? 그럼 주제문 찾기 연습이 되는 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35번과 30번 어휘 있잖아요. 이거 막연하게 어색한 게 뭔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뭔 일을 물어봐요. 그건 뭐예요? 주제문 찾기 연습이 된 학생들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위아래 관계에 어색한 게 이게 아니에요.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 뭡니까? 자, 세 번째. 장문독회 41, 42번은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특히나 42번은 밑줄 어휘 문제인데요. 빈칸만큼 오답률이 높습니다. 막연하게 장문독회 읽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까먹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41번은 출제도가 뭐죠? 대입학. 주제가 뭐니? 45번 뭐게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다 주제 관련이에요. 4번, 그럼 21번의 밑줄 어휘 파악. 이건 화납니다. 주제가 뭐니? 근데 나 위아래 관계 있어. 위아래 관계는 뭐니? 이게 추가된 거예요. 마지막 장문독회 43, 43, 45번은 줄거리 따라가기입니다. 자, 빈순사분 우리 없다 그랬죠?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빈칸 출제 의도가 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빈칸 제일 어려워하죠. 막연하게 읽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이걸로 푸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지? 순사분이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 순사분 장문독회 고난도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버전이구나. 모든 문제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서, 삽입, 장문독회를 제외하군요. 물론 업법은 뺄게요. 업법은 빼고. 순서, 삽입, 장문독회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를 부른 문제고요. 줄거리 따라가기예요.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주제 관련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제문 찾기 연습이 안 되면 어떠한 문제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느낌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9강 내내 무슨 연습한다고요? 주제문 찾기 연습한다. 줄거리 따라가기 연습한다. 자, 이 훈련이 우리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 학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 원문인데요. 안 보이죠? 그냥 틀만 보세요. 대충. 자, 문제가 있고 출처 써 있고요. 어휘 바로 옆에 있고요. 문제화 돼 있어요. 이게 오른쪽 페이지고 이걸로 수업합니다. 왼쪽 한 장을 딱 넘기면요. 한 줄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한 줄 해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선지가 영어일 때 전부 다 한글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근데요. 이거 왜 집어넣냐면 한 줄 해석을 복습하라고 할 때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릴게요. 한 줄 해석으로 공부할 때요. 근거와 근거 아닌 문장을 구분하는 거,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주제문이야. 아, 이건 소재야? 아, 이건 내가 줄거리만 따라가면 되는 부분이야. 그거 공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키워드 잡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지. 키워드 잡는 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거죠. 수업 시간에 필기 다 되어 있는 걸로 다시 보는 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써 있으니까 아는 거지. 진짜 내가 아는 건지 쓰여져 있으니까 아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줄 해석으로 아, 키워드 다시 자기가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원문, 수업해서 한 거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겠지. 둘째, 아, 이건 주제문이구나. 이게 왜 주제문인지. 주제문 파악하는 복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교재 수업 내용과 워크북이 하나로 합쳐있거든요. 교재 뒤를 보시면 한 파트가 끝나면, 예를 들면 저랑 대입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교재를 복습한 다음에 워크북으로 가는 겁니다. 워크북 하면 똑같이 대입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워크북에 해당하는, 자, 94페이지부터가 워크북인데요. 똑같아요. 문제가 있고요. 어휘가 있고, 출처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는 뭐가 있느냐. 이건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좀 음영철이 돼 있고 막 네모 있죠. 소재, 주장, 결론입니다. 이게 근거 문장입니다. 공부한 거 실전에 정말로 이게 왜 주제문이 자기가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랑 구강 수업을 하고 자기 혼자 문제 풀 때요. 주제문을 못 찾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 자, 베이직 버전이에요. 아, 내가 여태까지 선생님 속된 말로 무지성으로 문제 풀었습니다. 무조건 수강하시고요. 고1, 고2는 무조건 수강합니다. 고3 학생은 선생님 제가 70점 초반 아니면 그 이하입니다. 이걸 먼저 공부하시고 고3 버전인 문제 접근의 원리로 들어오기를 완전 강추합니다. 자, 혹시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아, 선생님 제 등급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 듣는 거 맞을까요? 특히나 고3 학생들, 좀 애매한 학생들, 70 중반인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 학년, 자기 성적을 말씀하시면 저희 연구팀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 한 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봅시다.